3과목 마지막 챕터입니다. 데이터 전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전환 섹션입니다. 데이터 전환의 정의부터 같이 좀 볼까요? 데이터 전환이란 운영 중인 기본 정보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새로 개발한 정보 시스템에 운영 가능하도록 변화한 후 변환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죠? 적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내용이죠? 이러한 과정을 줄여서 ETL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이행, 마이그레이션, 이관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이행, 마이그레이션, 이관, 데이터 전환 다 같은 의미의 단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데이터 전환 절차, 데이터 전환 프로세스는 시스템 개발 단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 비슷비슷하죠? 계획하고요. 설계하고 개발한 다음에 검증한 다음에 실제로 전환을 진행하는 거죠. 이 다섯 단계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가장 먼저 데이터 전환 계획을 잡습니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요. 환경을 구축합니다. 그 다음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다음 목표 시스템을 분석합니다. 현행 시스템은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목표 시스템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환이 돼야 되는지를 보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환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는 거죠. 데이터 전환 시에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전환이 돼야 되지? 라고 계획을 짜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넘어갈게요. 자, 계획을 했으면 실제로 전환 설계를 해야겠죠.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로지컬 맵핑부터 볼게요. 목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원천 데이터의 ETL 로직, 전환 로직인 거죠. 전환 로직과 업무 영역별 비즈니스 흐름이 잘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업무 영역의 흐름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전환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 코드 맵핑,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표준에 맞춰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맵핑 관계를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겠죠. 다음 검증 규칙 정의, 데이터 변환이 이루어진 데이터들의 검증 규칙을 명확히 정의한다. 항상 뭔가 작업이 진행되면 테스트 검증을 반드시 진행하기 때문에 테스트가 성공했다, 아니면 실패했다의 기준을 정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다음 전환 설계 수립, 원천 데이터를 목적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기 위해서 사상관계를 정의한 데이터 전환 설계서를 작성한다. 설계서를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고려한 다음에 설계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앞서서 계획도 했고 설계도 했으면 이 설계된 내용대로 전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거예요. 전환 개발 환경을 먼저 구축합니다. 개발 표준과 개발 방법론에 맞게 데이터 전환 개발 환경을 구축한다. 데이터 전환 수행 계획서를 먼저 분석을 하고요. ETL 도구, 전환 도구예요. ETL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과 새로운 전환 도구를 개발하는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새로운 도구 아니면 기존의 도구를 사용할 건지를 정한다는 얘기죠. ETL 도구 역시 요구사항을 완벽히 반영하기 위해서 부분 수정을 하거나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 기간 및 예산, 요구사항 반영 범위를 고려해서 선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술적 환경 분석, 데이터 전환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확인한다. 원천 데이터 서버 정보와 목표 데이터 서버 정보도 모두 확인한다. 여기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죠. 다음 기술 요소 분석, 확인된 정보들로 실제 접근이 가능한 관련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죠. 데이터 전환을 사람이 직접 이 데이터는 이렇게 바꾸고 저 데이터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저런 종류의 형식으로 바꾸는 변환할 수 있는,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약간 올려서 볼까요? 전환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전환 설계서에 기초하여 항상 설계서에 기초를 하고 있죠. 데이터 전환 프로그램을 구현을 할 거예요. 데이터 전환 프로그램에는 원천 데이터 분석 모듈과 데이터 전환 엔진 모듈이 있다. 분석과 전환 엔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원천 데이터 분석 모듈이 뭐냐. 원천 데이터로부터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고 메타 데이터로부터 운영 환경을 분석해서 분석 보고서를 생성해 주는 애예요. 메타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별도의 분석 모듈 없이 수작업으로도 분석을 할 수는 있다. 라고도 되어 있고요. 다음은 전환 엔진 모듈이 나오겠죠. 전환 엔진 모듈.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원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추출 방법을 결정해서 어쨌든 추출을 하겠죠. 그 다음에 변환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적재를 하겠죠. 이 전환 엔진이 결국에 ETL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검증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검증 설계서의 기초에서 실현 가능한 검증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위쪽이 방금 봤던 이 모듈들을 포함한 검증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개발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현을 했으면 이걸 이제 검증을 해서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체크를 해야겠죠. 데이터 전환 검증입니다. 데이터 전환 검증 설계. 목적 데이터베이스로 원천 데이터를 전환하기 위한 검증 단계, 방법 이런 걸 설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출 검증. 원천 데이터를 정확히 추출했는지 일단 검증을 하는 거죠. 아무리 데이터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져도 원천 데이터 자체가 잘못 뽑혔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추출 검증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환 결과를 검증합니다. 추출 검증 결과. 여기는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결과가 올바르게 뽑혔는지 확인한다는 거죠. 그 다음 최종 전환 설계.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설계를 완성한다. 일단 검증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다음 전환 인프라 구축. 데이터 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N차 전환 검증. 반복적인 데이터 전환 검증을 통해서 정합성을 확보한다. 정합성이 뭔지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전환 검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검증이 끝나면 이제 이 프로그램 써도 된다고 판단이 됐으면 실제로 전환을 해봐야겠죠. 여기 다섯 번째 마지막 데이터 전환 나와 있습니다. 최종 전환. 검증된 전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서 검증을 했어요. 실제 전환을 실시하고 결과를 검증한다. 안정화 지원. 전환된 데이터가 신규 시스템에 문제없이 운영되는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후속 단계 데이터 전환. 안정화 지원 시에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해서 후속 단계 데이터 전환을 진행한다. 다음에 데이터 전환을 진행할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고요. 항상 마지막엔 문서. 이렇게 단계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계획, 설계, 개발, 검증, 전환하는 이 절차를 봤는데요. 다섯 가지 절차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이에요. 데이터의 정합성이 완벽한지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완벽하게 옮겨졌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전환 검증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전환 검증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추출됐는지, 전환됐는지, 적재됐는지, 업무에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통합 검증, 적재된 데이터와 원천 데이터의 개수나 합계값 등이 맞는지 검증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다섯 가지의 검증 단계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환 검증 프로그램의 구현 요건이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첫 번째로 완전성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빠짐없이 전환 규칙을 적용하여 목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어야 한다. 모든 데이터, 빠짐없이, 이게 완전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 데이터 값의 일관성, 전환된 데이터는 목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요구사항과 제약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충족할 수 있게끔 전환이 돼야 된다. 그 얘기고요. 세 번째 관계의 일관성, 원천 데이터의 데이터 간 관계가 목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보존되어야 된다.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환을 제대로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보존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데이터 전환 검증 프로그램 테스트입니다. 검증을 또 검증하는 거죠.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 모든 사이트에서 누락되거나 상이한 데이터가 없는지 데이터별로 값을 비교하고 확인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서 오류를 줄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완전성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다음, 성능 최적화.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부터 프로그램을 검증해서 최적화를 수행한다. 최적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류를 줄이고 최적화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전환 수행 시간 산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천 데이터의 전체 건수와 추출 시간을 확인을 합니다. 원천 데이터의 테이블별 건수와 추출 시간을 확인해서 퀄이나 로직을 최적화한다. 시간은 대부분 최적화랑 관련이 있죠. 목적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기 위한 데이터 전환 시간도 확인을 합니다. 목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기 위한 테이블별 전환 데이터 건수와 시간을 확인하고 최적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최적화죠. 시간은 대부분 다 이래요. 목적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는 시간 확인. 적재 로직은 비교적 단순해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은 편이다. 이미 전환 끝났으면 대부분 그냥 저장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추출하고, 그 다음에 전환하고 적재하는 건데 추출 전환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이게 완벽하게 끝나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끝나면 적재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검증 프로그램이 이제 돌리겠죠, 검증을. 그래서 검증 시간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환 결과를 분석하죠. 적재율과 오류율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뭐뭐 나르기, 뭐뭐 곱하기 100인 거니까요. 검증 성공률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이미 수집된 검증 요건에 대한, 그 다음에 목표 시스템에 대한 항목별 비교 검증 성공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전환에 대한 내용이에요.